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그리스 실망감보다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컸나 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 오르면서 1854선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477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장 눈여겨봐야 할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의 방법, 현명한 대행절에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함께합니다. 출발!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코너 들어가보죠. 종목 와글와글입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간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 계열입니다. 현대 기아차 향 납품 범위 확대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입니다. 해외 완성차 부품 업체 설비 확장 시 턴키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인데요. 턴키라는 것은 열쇠를 돌리면 바로 작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모든 것들은 부품을 하나하나씩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주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완성된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품 업체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요. 현대 위안은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확대 추진 예산에 따른 수의 기계들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설비 증서를 꾀하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설비 공급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 위안인데요. 이러한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고퍼에 대한 불안보다는 이익 성장 속도와 갈성에 주목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좀 좋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달 이후부터 기관들이 9월달까지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증권사는 목표가 24만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강력 매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9월 초에 급등을 한번 하고 9월 7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이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 붙는 형태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일단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매수가는 2만 5백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2만 2천 5백원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만 8천 5백원으로 좀 짧게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 혜택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납품 비중이 상당히 높죠.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좀 탄력도로 봤습니다. 최근에 흐름상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업종별로 봤을 땐 자동차 업종이 가장 잘 나가죠. 요즘 시장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되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흐름을 좀 갖고 있는데 시장이 안정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환율이 어느 정도 단기 전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라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시장과는 좀 상관없이 시장보다도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이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에요. 2만 1천 원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구간에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파에서 안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인 힘으로 봤을 때 성화 혜택이 상당히 시장보다는 힘이 강하다. 상승 시에는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조정 시에는 좀 덜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지분 증가 올해보다 지금 올해 초죠. 올해 초보다 지금 현재까지 한 지분이 외국인들이 한 7%가량 증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FT LCD 그리고 LED TV 핵심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핵심 BLU 공급업체로서 상당히 조금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였던 그 주가 영향 실적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실적 부분을 봤을 땐 삼성전자를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차트 관심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의 최근 주가 동향에 대해서 단기적인 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계속해서 장으로 작용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세 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 계속 장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단기 2평선인 21선과 21선을 동반적으로 이렇게 돌파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조금 21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고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자동차 부품주죠. 현대 위아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로의 납품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룡곤 전문위원 SK컴즈 들고 오셨습니다. 기관 매수 견주하고요. 기존 추세 양호합니다.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매수해보신다면 매수가는 2만 5백 원 정도 목표가는 2만 2천 5백 원 정도가 적정하겠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 성우화이텍 들고 오셨습니다. 역시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업황 호주가 이어진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환율 상승이라는 단기 호재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2만 3천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 단기 종목으로 한솔 테크닉스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5천 8백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정부증권 김근호 대리도 세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최근 환율 상승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자와 자동차 업계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들고 오셨죠. 삼성 SDI 들고 오셨고요. 기아차 들고 오셨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기아차는 8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소개하셨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의 이익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7천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최병건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변동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카프로와 STX, 펜오션, 현대, 글로비스, SK컨트는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이고요. SM을 다시 매도하셨습니다. 대신 한국, 항공, 우주를 편입하셨는데요.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두 종목이 담겨있죠. 삼성, 중공업, LG전자, LG전자를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만나볼 전문가는 최희웅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로엔과 하나투어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해보시고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롯데, 미도파와 셀트리온을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데요.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이백은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 종목이고요.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시젠과 북포 디자인인데요.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이백 마찬가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만나볼까요?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외도하셨고 대신에 포우롱인더스트리 편입하셨습니다. 찬성 PNC는 그대로 보유 중이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찬성 PNC는요. 매수가가 9,050원이었고요. 목표가가 12,000원. 소설가를 6,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그리고 STX 조선해양은 매도하신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서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해드리는데요. 대신에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 이 종목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동부증권의 김근호 대리 전화 연결해서요. 관심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게 되는데요. 기아차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구와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네, 기아차 오늘도 역시나 마지막에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더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은 많이 사신가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린... 수은 한 번 고르시고. 자, 기아차 달려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8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선전 라인은 한 6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새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 엄청나게 달리고 있으니까 이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님도 숨이 많이 차신가 봅니다. 한 번 숨 고르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기아차 들어가 볼까요? 될까요? 아, 예. 예. 예, 기아차 일단 8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고요. 일단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차트상으로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이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 현재 가격대에서 7만 2천 원대에서 7만 원대의 매수 밴드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 얻지 않으실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상담해 주시려고 숨이 차게 달러오셨나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와 전화 연결해 봤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은 제 포트폴리오 성적표를 공개하는 보라미의 포트폴리오 날인데요. 제가 총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네오이지게임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인스까지. 현재는 네오이지게임즈가 5.5%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딱 매수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몰인스는 10%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각각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먼저 네오이지게임즈부터 만나봅니다. 제가 매수를 6만 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를 8만 2천 원으로 설정했고 손절가를 5만 원으로 두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익률은 5.5% 정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네오이지게임즈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게임이죠. 슬러거나 피파 온라인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크로스파이어의 로열티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따라서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오이지게임즈 꾸준하게 저 보유해보겠습니다. 목표가가 제가 8만 2천 원으로 설정했죠.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매수가 2만 5천 5백 원에 매수했었고 목표가가 3만 4천 5백 원입니다. 손절가가 조금 잘못난 것 같은데요. 손절가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딱 그 매수가 정도에 올라와 있어서요. 0%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병건 전문위원회 관심 종목이었어요. 추천해주실 때만 하더라도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조정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난주였나요. LNG선 발주량이 내년부터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또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좀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매수가와 지금 매수가 정확하게 현재가가 올라와 있는 현재 지금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목표가까지 들어야 할 것인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심층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또 있었죠. 모린스입니다. 모린스 매수가가 6,410원 목표가가 1만 원이었고요. 손절가를 5,700원으로 설정해뒀는데요. 수익률이 가장 많습니다. 10% 수익률 거두고 있죠. 모린스는요.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입니다. 매수해보십시오 하셨던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수흐름도 최근 좋은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까지 보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 동그라미 시즈로 정리해볼까요? 새 종목 담고 있죠. 네오이즈게임즈 10% 들고 있고요. 대오주선해양 20% 모린스 20%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 어떤 종목으로 채울 것인지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다면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 전화연결해서 제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심층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새 종목 보유 중인데요. 방금 전에 모두 들으셨죠? 네. 어떤가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게임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나머지 대오주선해양이라든지 모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말씀드려보십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부터 칭찬받은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현재 게임즈 같은 경우에 어떤 스마트폰 관련된 어떤 컨투스라든지 게임빌 위주로 현재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반된 게임즈들이 같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 봤을 때 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V자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V자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일단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한 7만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폰보다는 어떤 온라인 게임 쪽에서는 모멘텀에서 적기 때문에 어떤 정고점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매수가격이시니 일단 6만원 정도에 한번 설정해보신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이탈하고 나은 뒤에 차라리 5만 5천원에서 다시 한번 상바닥을 형성한다면 그때 가서 재매수 한번 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대우조선해안 교수구 말씀을 드리자면 대우조선해안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선옥정 같은 경우에 2분기까지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올해 수주 목표를 3분기 전에 다 완료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수주 부분이 이제는 반대로 좀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그 어떤 수주 목표를 다 완성을 완료를 하고 나은 뒤에 추가적인 수주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 조선옥정의 좀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발표될 실적보다는 수주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조선주의 악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이 2만 5천 원을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2만 5천 원을 지켜주는 하반경제성은 확인이 되겠지만 어떤 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안 같은 경우에 좀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조금 IT라든지 그리고 건설 쪽으로 좀 옮겨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린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태블릿 PC에 관한 그런 수혜가 좀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관련 주의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건데 터치 그 모린스 같은 경우에 조금 맹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강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요 매출이 삼성전자에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이 조금 강점이 강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본다면 맹점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으면서 어떤 갤럭시 S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 갤럭시 S에 대한 어떤 제품 공급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좀 오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핸드 터치스크린 관련해서는 뭐 갤럭시 탭도 있겠지만은 어떤 갤럭시 S가 주력 어떤 그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납품이라든지 그 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그 노키아라든지 그 어떤 매출자 다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크게 차지하는 주요 매출자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N자형 반등이 좀 이어질지 아니면은 7,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자영을 받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7,500원의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7,500원에서 1차적으로는 1차 목격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6,850원 정도에서 좀 빠른 손절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한번 대응 전략 들어봤는데요. IT 건설 중에 한 종목을 편입하십시오 하셨는데 종목 교체를 한다면 IT 건설 중 어떤 종목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그 짧게 어떤 그 어떤 그 IT 접종 같은 경우에 어떤 두 종목 쪽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예상한다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면 지금 바닷건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어떤 삼성전계라든지 그리고 삼성테크인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해외플랜트 수주에 관한 그런 강점이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이 세 종목 중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과 함께 제 포트폴리오 점검했습니다. 자 이제 신다는 음악과 함께 해야겠죠. 음악 주세요. 오늘 고희의 귀 님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필명 마이걸 님께서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심심할 새 없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달리는 주가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싶어서 매시간마다 마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센티비 통해서 도움 많이 얻고 갑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매수의 힘 님께서는 조용히 방송만 신청하는 시청자인데요. 처음으로 게시판 들어와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얻고 또 제 얘기도 많이 쓸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곧바로 발표해볼게요. 갈색 추억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훈훈한 훈남 님께서요. 갈색과 관련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소개팅 나갔었는데 저도 갈색 옷 그리고 상대방도 갈색 옷 입고 와서 커플룩이라고 오지랖을 떨었는데 바로 커플됐습니다. 라고 즐거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책 드리고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마찬가지로 이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 마감주승 마치기 이벤트 함께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올라서 1854점 정확히 2,8에 마무리 중인데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 한 분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필명 제주는 고음 님께서 저희가 약속대로 정윤성 신기원 전문가가 주필한 책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그라블 게시판 정범호 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홍의진 전문가와 함께 고액 과외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외비 필요 없습니다. 내일 꼭 놀러와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